17년식 4만 3천 킬로 차량 그랜저 IG입니다. 그랜저 IG 3.0 이 차도 이 차도 그 뭐고 색깔로 도네요 이 차 색깔로 돌아가지고 에어컨 색깔로 돌아가지고 콤프레셔 콘덴서 팽창벽 파이프 청소하고 플래싱하고 했답니다 근데 우리집 왜왔냐 소리가 나 우리 꼭 에어컨 틀면 안에 치이 치이 소리있죠 그 소리가 나 차도 돌아볼래요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랜저 IG 3.0 타시는 분들 그랜저 IG 차량들 한번씩 플러싱 하십시오 색깔로 돈 납니다 콤프레셔 죽으면서 색깔로 돌아가지고 이게 일반 소리 했으면 돈 100만원 그냥 깨묵습니다 그래도 에어컨 걸려가지고 에어컨 받았다는데 소리가 참 죽더라도 지 혼자 죽으면 좋은데 그거 좋은가요 자폭에 뿌면 절단나면 절단나면 포탑 본거 소리처럼 이 차도 그렇겠네 차 죽으면 에어컨 때문에 돌아버리네 소음 때문에 치이 치이 소음 났나고 에어컨 안되면 진짜 피똥 쌉니다 그니까 미리미리 좀 하십시오 미리미리 괜히 그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마 이 차주면 그래도 에어컨 걸려서 다행이지 에어컨 안걸릴 차 끌리고 있어 이제 피똥 쌉니다 그 말이 비싸요 소리 나옵니다 그 말이 비싸요 IG도 그렇구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랜저 IG 타시는 분들 끝